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니 뭐 이번 시간에도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시궁창에 둥둥 떠내려가는거 살짝 건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내가 축가빵 쏜다니까 마치 기다렸다는듯 곱창 5인분에 처먹지도 못할 밥을 두개나 볶아가지고 국물까지 싸그리 포장해가는 놈 그래 너 다 처먹어라 뻥 차고 왔어요 원제 서비스로 나온 국물 싸달라고 하는거 여러분 이해돼요? 먼저 방탈하는거 사과드리구요 아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상한거 같은데 아니 진상같은데 남친이 저더러 되레 씀씀이가 헤프다며 뭐라고 해요 특히 나중에 야 너 나중에 나랑 결혼해가지고 살림 그따위로 하면 절대 안돼 이런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아니 뭐 결혼은커녕 우리 사회 자체도 이미 끝났지만 그냥 그래요 편의상 남친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친은 이번에 취직을 한 사회초년생이고 저는 4년차 직장인입니다 나이는 동갑이구요 바로 어제였죠 취직 축가빵으로 제가 곱창을 샀어요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좀 웃기네 축가빵은 지가 싸야지 아우 이 호구같은 년 여하튼 그래가지고 곱창집을 갔는데요 문제는 엄청나게 먹는거야 그래가지고 곱창값만 15만원 나왔거든요 뭐 대충 제가 한 2인분 얘가 5인분 그 정도 먹은거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나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불러 터지겠다면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굳이 나는 밥을 두개 볶을거야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거야 말려도 안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밥 두개를 볶았는데 역시나 손도 못대고 다 남았죠 저는 겨우 한 반 숟갈 한 숟갈 그 정도 먹었고 이 인간도 한 두번 먹었나 그치야 여하튼 배가 너무 부르네 이거 다 못 먹겠다 이러더니 서빙을 하고 있는 이모님을 호출해가지고 이거 포장해 주세요 이러더라구요 아니 그래 뭐 밥을 포장해 가는거 이건 나쁜게 아니죠 그래서 저도 찬성을 했고 이모님도 마찬가지 네 손님 이러면서 밥을 포장해 주려고 하시는데 바로 이때 그 그치같은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가게는요 기본적으로 꽃게랑 채소가 많이 들어간 뭐랄까 약간 샤브샤브 그런 국물을 좀 많이 주거든요 이거 공짜고 서비스죠 양이 되게 많아요 2인용짜리 양은 냄비에 가득 나오는 수준이죠 그랬는데 헐 이건 또 뭐니 이 남자가 이것도 아까운데 이러더니 그 국물도 포장을 해달라고 하는겁니다 먹다 남은걸 깜짝 놀랬죠 그래가지고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왔고 당황을 한건 저뿐만 아니라 이모님도 마찬가지인게 예?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거나 말거나 본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예? 저 국물이요 국물 저것도 제가 가져가게 같이 포장해 주세요 이모님이 그랬어요 지금까지 국물을 포장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아니 그걸 떠나서 가게에 포장 용기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도 소용이 없어 또 제가 옆에서 말렸거든요 아 그만 좀 해 용기가 없다는데 왜 그래 이런데도 완전 꿋꿋하게 어? 아깝잖아 이거 무조건 포장해 주세요 뭐 아무데나 담아줘도 됩니다 가져갈거야 이래가지고 결국에 그 뭐야 생곱창을 포장하는 그 약간 두꺼운 그런 플라스틱 용기 두개에 저희가 먹던 국물을 나눠 담아서 포장을 해 주셨어요 아우 쪽팔려 그런 뒤에 가게를 빠져나왔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니 야 이거는 손님들이 돈을 주고 사먹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가게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주는 건데 거기다 용기도 없다는데 굳이 이렇게 포장을 억지로 해야겠냐? 그럴 필요가 있어? 어? 이랬더니 야 뭔 소리야 당연히 해야지 어? 공짜든 뭐든 간에 이건 우리한테 준 거고 우리 건데 또 우리가 이거 안 먹고 그냥 가면 어차피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 될 운명인데 그럴 운명이면 차라리 내가 가져가가지고 먹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 사람이 음식을 그렇게 함부로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마치 저를 막 낭비하는 그런 철없는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왜 그렇게 느꼈냐면 이 말을 할 때 말투도 그랬지만 표정이 완전 썩어 있었거든요 이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도 좀 강하게 나갔어요 야 그건 그냥 네 생각 네 입장이고 식당 입장은 다르지 포장 용기를 두 개까지 써가면서 서비스 국물 포장해 달라는 거 이거 분명 진상이다 이러니까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러요 야 너야말로 뭘 모르네 우리가 계산한 돈은 그냥 주는 게 아니야 그 돈 안에 이런 상황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서비스 비용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라고 아니 너는 그런 것도 모르냐? 사회생활 나보다 오래 했으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랑 결혼하면 살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래가지고 대판 싸우고 작살 났는데요 그래도 궁금하네요 저는 이거 진짜 진상이라 생각하고 엄청 불편한데 정말로 제가 철이 없고 낭비가 심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여러분은 저희 두 사람 중에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써주세요 댓글 1번 댓글 1번 저 새끼 저거 처음부터 밥을 싸가려고 계산을 하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두 개 볶은 거 아니냐? 설마 그건 아니겠지 댓글 아 그래 바로 이거네 불을 탁 2번 그래 배가 부르다면서 뭘까? 식탐인가? 했는데 바로 이거였어 헐 소름달달달달 진짜 개음흉한 놈이네요 쓴이 정말 잘 버린 것 같아 3번 이게 맞지 또 지도는 아니라 일부러 곱창도 엄청 오지게 먹은 거고 배 터질 때까지 4번 맞아요 애초에 먹는 게 아니고 싸가려고 시킨 거네 곱창을 그렇게 처먹고 밥 들어갈 곳이 어딨다고 쓴이가 산다니까 그러니까 저런 거지 만약에 지가 쏘는 거라면 절대 밥 안 시키지 아니 곱창도 5인분 안 먹어 와 남자 인성 남자 인성 진짜 그지 같네 5번 그렇지 여친이 축가방으로 사준다니까 아싸가오리 이러면서 막 먹고 막 시키고 포장도 막무가내로 해달라고 한 거지 자기 돌이면 저렇게 꾸역꾸역 처먹다 못해 목에서 튀어나올 때까지 먹고도 밥을 더 시켰을까? 과연 6번 아이씨 진짜 추잡하고 더럽네 7번 남친의문 아니 음식을 버린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어? 8번 야 너 남친이지? 어 안돼 사람에 염치가 있어야지 9번 당연히 안 되지 이 새끼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 아니 그럴 거면 네 돈으로 처먹던가 이거는 제일 친한 R친구한테도 이렇게 하나 안 해 이러면 쭉 마 고급 친구도 다 없어져 버린다고 안 그래? 아니 그지 같은 빈대랑 누가 친구를 하겠냐? 그래놓고 어디서 감히 살림 타령이야 야 누가 너랑 결혼이라도 해준다냐? 어? 옘병하네 2번 나중에 살림 그렇게 하면 안돼 이 대목에서 현타 같은 거 막 강하게 오지 않던가요? 버릴 건 좀 버리고 그래 버렸다니까 절대 두 번 다시 죽으면 안돼 만나면 안된다고 망한다고 3번 아니 잠깐만 취업은 지가 있는데 턱은 왜 쓴이가 내는 거야? 게다가 이게 첫 취업이면 그동안 쓴이 돈 오지게 많이 썼겠구만 여하튼 이제라도 탈출을 했다니까 정말 다행이긴 하네요 4번 이야 1년씩도 없는 나도 이렇게 오만장이 다 뚝 떨어지는데 이걸 직접 목격한 쓴이 기분 어땠을지 상상도 안된다 5번 저 남자랑 똑같은 짓거리 하는 사람들 둘이 모여가지고 결국 결혼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야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어 남의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남의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놀러를 가면서 선물로 뭘 가져갔냐면 점심때 지들 둘이서 식당에서 먹다 남은 거 이거를 검은 봉다리에 싸간 거야 와 진짜 레전더였죠 구역질이 다 올라오더라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지들이 엄청 알뜰하다며 자부하는 건 물론이고 망카페 있죠 드림 줄 써봐요 이게 인생 최대 주특기로 변했더라고 6번 아니 뭐 좋게 생각해가지고 한 번 정도 물어볼 순 있다 쳐요 근데 담아줄 용기가 없다고 하는데도 계속 해달라는 건 진상이지 7번 밥을 싸가는 건 나도 찬성이야 근데 국물은 좀 아니 용기가 없다는데 그걸 굳이 끝까지 싸가네 와 진짜 8번 쓴이가 사준다고 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밥 두 개를 볶은 거야 곱창을 먹을 때부터 아마 자기 머릿속으로 혼자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이거 마무리할 때 밥 두 개 볶아가지고 저 국물이랑 포장해가면 내일 한 끼도 해결되겠지 헤헤 아이 좋아 아유 진상 9번 아무리 여친이 취업 축하밥을 사준다고 해도 지 혼자 곱창 5인분 처먹고 볶음밥 두 개 볶아가지고 서비스로 나오는 국물까지 포장해가는 놈은 도대체 뭐냐 이야 회사 첫 회식 때도 완전 가관이겠구만 대단합니다 아니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닭갈비라든지 이런 걸 먹다 보면은 마지막에 볶음밥 볶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그럼 그걸로 남는 거 예 싸가지고 옵니다 저도 남으면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그럴 거라고 봐요 그리고 국물도 그래 그래 뭐 싸주세요 한번 물어볼 순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용기가 없습니다 이러면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말잖아요 근데 이렇게 끝까지 싸가는 거 이거는 쪼까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거지 국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전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빌드업을 했는지 다 뻔히 보이잖아 이게 문제야 도저히 안 넘어갈 정도로 먹어놓고 밥을 포장해가려고 시키고 하는 이런 빌드업이 너무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이건 아닙니다 절대 이러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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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